안녕하세요. 암튼 혁기스, 한국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함께 합니다. 암튼 혁기스, 이기아, 한국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의 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친구들, 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톤과 같이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 지수입니다. 오늘 저는 이곳의 안톤의 컨텐츠에 대해서 통역을 해주러 같이 나왔고요. 이쪽은 저희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시는 안톤 호그비스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집과 더 돈독한 관계를 가져야 하고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처음 저희 코로나 팬데믹이 나타났을 때,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변화했는데, 저희는 처음에 그것을 우리 일상에 대한 일종의 방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로 인한 변화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이제 우리 자신에게 투자하는 공간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우리 삶의 중심점으로써 확고해졌습니다. 우리의 집과 우리의 관계는 집의 변화에 달려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집과 우리의 관계는 새롭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출발에 불과합니다. 미래의 집 재부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상 하룻밤 사이에 우리가 살던 공간이 사무실, 학교, 체육관 등등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은 24시간 내내 붙어있게 되었고요. 큰 가족은 모이지 못하고 친구들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우리의 중심, 이제 집이 되었고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했습니다. 나의 집과 나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 여러 가지 특정한 니즈들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케아에서 진행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다섯 가지 기본적인 감정을 충족시킬 때 비로소 나만의 집, 심적인 고향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들은 첫 번째 나만의 시간, 두 번째 나다울 수 있는 편안한 집, 세 번째 집주인이라는 주인의식, 네 번째 집과 고향에 대한 소속감, 다섯 번째 집에 대한 안정감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욕구가 충족되면 우리는 만족감을 집에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최근에 우리 집과 우리의 관계가 시험에 드는 일이 있었죠. 코로나19 저희는 지난 몇 년 동안 사람들이 꿈꾸던 집의 모습과 그 집의 실제 모습, 내가 꿈꾸던 가상의 집과 나의 실제 집의 모습 사이에 갭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해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우리 집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다섯 가지 그 감정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 또는 친구 집 또 다양한 앱과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난 몇 년간 많은 연구와 또 전문가들의 인터뷰,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동안 있을 또 많은 트렌드들을 탐구했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우리의 미래 삶에 영향을 미칠 세대입니다. 세 가지 큰 변화를 찾아냈습니다. 또 그래서 올바른 방식으로 진화하는 집은 우리의 그런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새롭고 변화된 세상에서 집과의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큰 세 가지 변화를 소개할 건데요. 이 변화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멀티퍼포즈 홈, 다기능의 집인데요. 집에서 충분한 편안함과 프라이버시를 누리기 위해서는 유연하면서도 나에게 최적화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런 다기능을 하는 집은 요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미 다기능을 하는 집은 우리가 만들어냈고요. 우리 현실에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더 유동적인 삶의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집이 작아지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도시화로 전 세계의 집들의 크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집이 작아지는 것은 뭔가 편안하고 넓은 집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미래의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케아는 작은 공간의 가치도 큰 공간만큼 중요하게 여길 거고요. 창의적인 솔루션과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공간 효율을 극대화로 이끄는 디자인을 할 것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저희가 보너스 기능처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디자인의 필수적인 베이스로 여길 것입니다. 방의 역할 또한 바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집은 잠을 잘 수 있는 방, 밥을 먹을 수 있는 방 등의 어떤 특정한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의 건축은 이런 개별적인 방들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 그러니까 천천히 이런 방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많은 활동과 니즈들을, 다 기능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설계가 될 것입니다. 집을 설계한다는 것이 이제는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깊은 사고가 수반되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롭고 다른 시각으로 집을 바라보기 때문에 새로운 레이아웃의 집이 생길 것이고요. 또 새롭게 정의된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다른 형태의 집은 집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생활을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로컬홈, 그러니까 동네 위주의 집입니다. 이 뜻은요. 우리는 집을 통해서 충분한 소속감, 책임, 오너십, 또 그리고 안정감을 확보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 집뿐만 아니고요. 지역 사회와의 집을 연결짓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의 가치에 대한 우리가 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지역 사회로부터 물리적인 지원, 그 다음에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We can't know when the next global shock will be, what it will be, but we can be ready for it. We can start thinking about how we'll access community support systems in and around our homes. The homes need to be prepared to provide a source of offline and online support and resilience, including easily accessible social networks, especially for the most vulnerable of those around us in the world. 다음번에 일어날 큰 쇼크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우리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나 지원들을 회복할 수 있는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잊혀진 공간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집과 지역사회에 있는 이런 잊혀진 장소가 우리를 좀 더 동네 기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될 거예요. We'll be using these spaces to support our individual and community interests like homegrown food and urban community gardens. 집에 있는 작은 정원, 또 도시 텃밭 같은 것들이 모두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As a result, we'll once again see our immediate surroundings as part of an extended home network. 그 결과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고 둘러싸여진 공간까지 집으로 인식합니다. This will play the biggest role again for the most vulnerable groups in our communities who will rely on it to satisfy the needs that their home can't satisfy.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도 이것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Life will have a 15-minute radius. 우리의 삶은 15분 거리 내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Rather than traveling long distances for work or leisure, people will live more locally. We'll depend less on public transport and more on local services, work spaces and facilities. Thinking of home more as our immediate surroundings and communities than the larger city or region. 여행이나 또 일을 가기 위한 것보다 좀 더 동네 위주의 삶을 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더 큰 도시보다 집과 우리의 가까운 동네를 나의 지역사회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자급 자족이 증가할 것입니다. 자급 자족이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것이 우리의 주류가, 저희 자급 자족이 저희의 주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변화는 저희의 건강한 집입니다. 우리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삶을 위해서 확고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게 집과 공공장소에서도 보입니다. 집뿐만 아니고 다양한 공공장소에서도 이러한 안전과 위생을 강요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이런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 우리 집은 단순히 우리 건강을 위해서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제는 이 건강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미래의 우리의 집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고 또한 다음에 이런 팬데믹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이 재정립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건강한 집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다시 잡고 다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좋고 근사한 집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건강과 웹일빙까지도 생각하는 집으로 다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미래의 건강한 집은 단순히 물리적 기능성에 대한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의 건강까지도 필수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자연과 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웹일빙을 위해서 우리는 더 큰 창을 가지고 정원과 발코니 등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생을 신경 쓴 재료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집을 짓고 리모델링 할 때 위생적인 재료들을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예를 들면 환기를 최적화할 수 있는 등의 방법을 찾는다는 등의 위생에 신경 쓴 디자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몇 년과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거쳐서 많은 변화와 영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집과 우리의 관계를 포함해서요. 우리 집에 갇혀 있으면서 또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갇혀 있으면서 다 같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집에서 뭔가 다른 걸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우선순위가 모든 곳에서 새로 생겨나고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규모의 리부트 재부팅이며 집에 재부팅이며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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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